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2부 게임은 이번 신작입니다 13일의 금요일입니다 공포게임이고요 그 대바대 아시죠? 대바대랑 좀 비슷한데 저도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는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아시아권이 핑이 좀 높네요 어 저거 내 캐릭터다 야 제이슨인가 봐 헉! 오마이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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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야매대요 너 이 새끼 한국 사람이지 어? 내가 제이슨이다 헉! 제가 제이슨이에요 님들 시아키들 잡으러 가볼까?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죽이면 되겠지? 근데 생각해보면 쟤네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? 저 새끼 아이디만 중국어고 어? 한국인이야 보니까 이거 내가 마이크 낼 수 있나? 어 나도 마이크 클 수 있다 죽일 때 개 인성질하자 존께 말해 갑자기 텐션 존나 오른다 아까 존나 피곤했거든요 게임 때문이었나봐 저놈새끼 저거 어? 저 아까 야매대가이 아니야 야매대가이 멘트도 제이슨처럼 하라고? 에이 컴온 소름이 나와 어메 야매대가이다 야매대가이 일로와 넌 뒤졌어 야매대가이 도망간거 같죠 님들 쉐키 도망간거 같은데? 쉐키 어딨나? 컴온! 저기 안에 있죠 넌 뒤졌다 나갔다 나갔다 저 새끼 뭐야 조만게임이야! 헤이! 아임 스탑! 헤이 플리즈! 헬프미! 아임 제이슨! 아임 망부석맨! 아임 망부석! 플리즈! 플리즈 땡! 플리즈! 어! 어! 아임 제이슨! 아임 스탑! 아임 캔트 무빙! 아임 망부석! 플리즈 플리즈! 오 쉐스! 아임 캔트 무빙! 한 끼 줍쇼! 기미 한 끼! 쉐! 팔로미! 뒤져스러워 날 능욕해? 됐다 버그 풀어줬다 착한 아이야 이거 또 버그 걸린 척 해가지고 한 명 낚아야겠다 아이 캔트 무빙! 아이 헤브 버그! 플리즈! 플리즈! 아임 제이슨! 아임 제이슨! 아임 제이슨! 플리즈! 여기 안에 하나 있거든요? 저 개지바이 제가 잡겠습니다 도망쳤다 아! 또 버그 걸렸어! 플리즈! 켈미 켈미! 아임 제이슨! 버그 버그! 버그! 파킹 인디게임! 디스게임! 사만사천! 그 아이 플레이 오븐 아임 도스타! 플리즈! 헬프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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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임 버그! 아임 버그! 아이 캔트 무빙! 도와주러 온다 플리즈 플리즈! 땡큐 땡큐! 원 모 원 모! 일로와 씨애끼야 퓓! 일로와! 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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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으로 하는거구만! 퓓! 퓓! 아 야멧데이 가이! 걔는 내가 잡고 싶거든요? 여기 들어갔죠? 스탑 스탑! 하우 투 플레이! 어? 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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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왜 이따구구여! 이거 제이슨이! 제이슨이! 제이슨 도스 무슨 사냥당해! 배관! 스킬 중에 이런 배관도 있네요? 사륜 란인가? 어 왕따 게임이야 어 나도 쟤네랑 같이 꺄악! 거내면서 어울리고 싶다 퓓! 안녕? 얘들아? 일로와! 일로와 쉐키야! 일로오라고! 어? 어어! 야 무슨 불꽃놀이 해상에 살인자가! 폭큐? 아니! 뭐야? 프레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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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임 프레이징! 오케 됐다 일로와 총 쏘지 말고 일로와 죽어줘 좀 야 산책 나왔냐? 오오케! 죽어! 야 쟤 맞다있떠요!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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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좀만 버그게임이네 이거 ㅋㅋ 야! 쟤 막 다크서울에 야 이 게임 공포게임이네 이런게임이 44,000원이야 에이 무슨 환불해요 유튜브 올릴건데 컨텐츠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마 원래 이런게임도 저런게임도 있는거죠 항상 모든 게임이 갓게임일 순 없어 말했거든요? 헤이 야메티가이! Where are you? 어딨어? 저기있다! 저기있다! 봤다! 일로와! 어! 죽였어요! 일로와 너무 빨라 스탑 스탑! 스탑! 제이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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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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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꾸 제이슨 엄크 떠! 마더 이러면서 simult 왓 이거 제이슨이 너무 불리한데? 왜? 정말 학창시절이 떠오르는 게임이었어 여러분 이 게임 큰일났어요 또하나 공포인점 게임이 안꺼죠 이 게임은 제 컴퓨터에 있는게 존나 수치스러워요 이 게임을 삭제하겠습니다 두번째 게임으로